레슨 식스 레슨 식스 저는 투완입니다 저는 투완입니다 뭐? 투완으로 바깥 머짱 물완이고 학습목표 학교가 아고 학교가 아고 학교가 아고 목표가 아고 레슨 식스 저는 투완입니다 바깥고 아고 자기소개하기 자기 아고 아고 쇼게 쇼게도 눈 눈 눈 눈 배학이라고 Uhm? 처음 root 문 법 문ME 문제구문 문 disability 문서 비 adviyaktaran 배학이라고 입니다 이브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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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지션 아님의 십다 니가 포지션 아위 아위 아 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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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라 직업 직업 회사 이 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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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문화 정보문화 숫자 아위 아위 정보문화 정보 이 한국에서는 시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지금 시작합니다. 대화와 일, 대화와 일, 대화와 일, 대화와 일, 대화와 일, 대화와 일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이 많아졌습니다. 두 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두 가지 crime에 들어간 사은이기도 합니다. means, 두 가지, 두 가지 분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가스마 그리핑을 하고싶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민수는 언제 줄어들지요?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Namaskar 저는 이민수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민수 두완에 두완을 전해주십시오. 오늘의 문화는 그리트입니다. 드디어 그 Gosling을 전해주셔서, 여러분, 두완을 전해주세요. 이 문화는 그 Body에 대한 소문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여. 저는 두안입니다. 저는 두안입니다. 저는 두안입니다. 저는 비엣남 사람입니다. 저는 비엣남 사람입니다. 저는 비엣남입니다. 저는 이 비엣남이 대학을 합니다. 저는 두사람을 할 수 있거든요. 남자면 저는 음성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łe 내용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년은, 비엣남 사람의 비엣남이 대학을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clinically 해 주신 것이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절은 또한 지찍을 합니다. 비해 65세가 이야기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힘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에게 지도를 대략하는 것이다 각각의 지자에게 지도를 대략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민수입니다. 민수는? 안녕하세요. 저는 두안입니다. 저는 비엣남 사람입니다. 나머스칼. 모든 두안은 모두 비엣남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비엣남 사람입니다. 부엣, 비엣남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비엣남 사람이든가. 욕준음은 어린 이란 말 oder 절대 욕준음을 맞춘다. 욕준음은 어린 이라고, 욕준음을 맞춘다. 욕준음은 어린 이란 말이다, 욕준음을 맞춘다. 욕준음을 맞춘다. 이제 현관, 너무 지급다. 다음이 욕준음은 어린 이라고, 어린 이라고. 여왕도를 반복해주세요Cre masters 나라 지금 이름 difference 한국 네팔 동 동 동 동기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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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몽골 몽골이야 미얀마 미얀마 방글라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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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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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i Lanka Sri Lanka Sri Lanka Uzbek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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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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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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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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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rgyzstan Kyrgyzstan 태국 택배 قول Pakistan 파키스탄 필리핀 일본에서도 이승도가 다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 나라의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의 세계는 한국에서 이 나라의 모든 나라가 다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나라의 세계는 그 나라의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가 다신 것입니다. 대화에 이르마는, 저는 벗지력시가 나라이기입니다. 저는 네팔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이国에서 이곳을 세워만 하는데요. 이것이 가르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나라이기가 나라의 영향을 하신다면 그런데 보기에는 이벤티가 되는 것, 첨전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 이벤티가 예방법에 대해서 표현하다고 해야됩니다. 자기 소개를 할 때 사용한다 자기 소개를 말하자면 아다 말하자면 러 을 때 서픽스 러 을 때 서픽스에 다케미 아타큐 베라마 이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사용한다 자기 소개를 할 때 사용한다 아흐노 보이리자에가 러 을 때 서픽스 이런 국적 직업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이런 국적 직업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이런 국적 직업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아흐노 보이리자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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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자기 소개를 할 때 사용한다 이런 국적 직업 등을 소개할 수 있다 아흐노 보이리자에가 보이리자에가 어디 보이리자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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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으면 가로나 두이터 캐릭터를 하더라도 저는 두안 이브니다 저는 두안 무엇은 두안 오? 그는 우리 다이아몬드가 제한한한 한골을 할 수 있음. 우리 다이아몬드가 제한한한한한한 한골을땅하여 우리 다이아몬드가 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 한계 이것은 한 명의 두 명의 것입니다. 두 명의 것입니다. 두 명의 것입니다. 저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파키스탄이 많아, 파키스탄이 많아, 파키스탄이 많아. 이본바는 Тем새 인도네시아 싸랑이븐. 인도네시아 싸랑이븐. 연주의 사회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싸랑이븐. 지금 한번의 미래는 단체로 인식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しか스는 즉시, 만약에는 미래가UNT 1% 맞지 않던가 더 이상, 어쩌고 있습니다. oten 만약에 여러분의 민주당이 있는 전혀, 나는 이제 이 나무가에 대한 문화가 있는지 다음 주에 주시면 됩니다. уть잘한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은 마련을 요청해서 스트로변오는 전사 동사에 적용을 사용할 겁니다. 1. 1. 2. 1. 2. 3. 먼저에 주의가 네. 보기 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문장을 위의고, 처럼, justly, 언사 문장밖에 완성받아 버리고 그리아보도 완성받아 버리고 불화건으로 보기 청소하자면 감사하게 안됩는데, 보기 streaks 연구가 완료가 필요한 Facidays, 보기 처럼 문장을 어거구요, 보기 드라마 문장을 받는게 안됩ова 및 안됩어입니다. 보기 처럼 문장에서 문장이에요, 보기 처럼 문장은 뭐지. 보기 처럼 문장은 보기 처럼 문장을 돌보게 안됩 boast. 자는 띠한 입니디다 마차인 띠한 호 자는 띠한 입니디다 대v law 나는 띠한 입니디다 Happ machai 리한 호 제 이름은 marque 수피카 저는 수피카 입니디다 이번에는 스피커가 지향하는 거는 숙소 팍이 있었음 숙소, 숙소도, 숙소 사이 쉽지 않음 연습하고 뒷면바를 발표하려면 다른데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처럼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그는 한국의 아침내 대신에 따르면 한국의 아침내 문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아침내 문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침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아침내 문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isea beThat나am사람이란다 저는 비엔남사람istan입니다 저는 비엔남사람입니다 저도 비엔남이나 비엔남 공무엔찌해 이 사건이 보이네 나는 비엔남사람이란다 그것도 네팔사람이란다 나는 네팔사람이 본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어 32 jamais 3 ever heard versteaus 주 dei 시장 lung Gay 완벽 tule 뱀 XML 그저 사람이 에스라이bero recruited 이 그 autos 그 far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직접 대답을 찾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 내용의 말입니다. 엉덩이네, 이 내용은 쓰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신화병과 공연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중국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군대에서 만세오는 점? 두안으로 말합니다. 그 스페무가pad에 대한 ISS앞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니σα인데, 대륙ども 인턴 입니까? Vietnamsaran 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요 그 문제는요 아크념 입니까 이 문제는요 아크념 입니까 아크념 입니까 아크념 입니까 아크념 입니까 이 문제는요 아니요 오른쪽이 BERT uhh 아크념 입니까 나은 입니까 나은호 아 다니오 또 다른 문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숙성만 이빨이다가 숙성에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이쯤밀든 디테일이트와 함께 짓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글로기에서 공부하장에 대한 대화를 가지고 있다 고생이라는 것이 무엇을 도와드릴을까요? 무엇을 도와드리고,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없으신가요? 무엇을 도와드리고, 내가 돈을 통해서 돈을 찍으면 너 그래서 운동 Danke 여러분들께는 무릎의 ỗ다 $30 호름 이 댓글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다면, 몇 개의 가르치를eks取는다면, 몇 개의 가르치를 하자. 이 댓글에 대해서는 질문을 contre다하자. 또 다른 점이 been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 이민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민님들과 함께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5시간 동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 album은 일어나죠 그러면 그 암호는 일어나는 일어나죠 다음에 하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러면 단단하제 시시가 되어요 이렇게 단단하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단하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하신 단단하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Siian의 분석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에 대해 알 겁니다. 너희는 과연 예금에 대한 Cult like, 저흰 분석을 통해 분석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기에 대해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을에 대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그는, 지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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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ing 지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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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해주는 지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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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지그는 지그는 지그. 학생 디디아티 선생님 선생님 guru 회사원 회사원 컴퍼리 깜깜다 주부 주부 그리니 청찰관 청찰관 police person 롤 소바룽 소바룽 바룽 아헨 청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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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breakdown 청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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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88 만진, 의사, 의사, 갓털, 간호사, 간호사, 너스, 요리사, 요리사, 간호사, 운전기사, 기술자, 기술자, 목숨, 아, 또 간호사는 농구, 농구, 각기사, 앞, 앞, 두 가지, 마치, 마치, 마치 마치 그렇죠. 유사 여기서도 이런 표현이 되기 때, 이게 배치기 때문에, 이 표현은, 나온, 이 표현이, 나온, 그런 표현이 우리에게 contain 사과을, 이런 표현은, 이게 아름다운을 얘기하는 거고, 오직 낭만이 예전에서는 그 음정한 느낌에 이렇게 맥주한 느낌이욱한, 들어는 더 강한 마음이 그럼요 다음 말씀 직관에 이게 입니까 입니까 그거는 이렇게 갚eless 이브니다의 의문형으로 오완내고 프러슈나고 룸마 오완내고 프러슈나고 룸마 명사에 대해 명사에 대해 나온 라이 질문할 때 질문할 때 쏟다 대리 사윤한다 사윤한다 이브니다의 의문형으로 오완내고 프러슈나고 이브니다의 의문형으로 오완내고 프러슈나 Sort다의 의문형으로 데뷔 네 Gary 가르침이 내 회사원 입니따 컴퓨이 고감따로 이 definisional Anus Master 입니따의 의문은 입니따의 의문으로 입니따의 의문으로 입니따의 의문으로 입니따의 의문으로 입니따, 여유의 의문으로 입니따의 의문 입니따에서는 입니riage 입니따법 alam 입니따 선생님과 함께하는 부위배가 교회가 갈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봄이니와 함께하는 부위를 하고 있는 부위받는 없네요 계속해서 이 방법도 hemos磨기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지연해 우리에게 지연해 상처가 있는 부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연해? 이제에 대해 알아야죠. 아니요 왜이노 그거도 낙생 입니라 그거도 낙생 입니라 낙생 입니라 낙생 입니라 그거를 분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 도가이고 오이머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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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남바나 요리사 입니카 요리사 입니카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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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계속 이 form을 읽는 것 같다는 건가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내 자신이 당신을 묻었고 어떻게 말할까요? 이름이 당신을 묻는 것입니다. 꼭 그와 함께 요대스는 거다. 하다이거지 본다고 하다. 현이 소뉴석이네. 여왕 사람 입니까? 여왕 사람 입니까? 여왕 사람 고만 재고. 여기 소뉴석네. 그래서 여왕 사람 고만 재고. 여왕 성에 고릴대 서누. 여왕 사람 고만 재고. 고만 해가 소뉴석이네. 자. 야. 자전거 필요해요. 연습도이면 무슨? 연습도이면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모든 가운데 보기처럼 안녕하세요! 알맞은 말네 알맞은 말네 알맞은 말네 서픽스라고 알맞은 말네 말을 번아일라 연결하시면서 그림을 보고 보기처럼 알맞은 말을 연결하세요 짓더라도 말하자면 말네 번아일라 졸무었 말하자면 말하자면 risk 대단을 천ír 하고 Lag corro 그날 1번 에서 듣는 단순히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수역을 공부하는 강의사입니다. 강의사에 가장 использ Vater의 만에 의식하기 위해서 입니다. 단순히 말한 강의사일이라고 입니다. 아칫. 2번에는 에러드 create ав준이가 congruent합니다. 그 donner어가는 에러드 createvue는 그들이 저를tem 것입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소리입니다. благ입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일어났습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일은 4번째 대신에 대한 환경에 대한 환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환경에 대한 환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유사는 분할것입니다. 첨부에서 살기에는 아픈 5분밤을 만들고, 3분 분할것입니다. 3분은, 같은, 잘 찢어, 2분, 2분 , 10분, 19분이요. 3분 분할것입니다. Action 2-2-3-3-4umber 일단 말씀해주세요. 다음 말씀해주세요.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해주세요. 다음 말씀은? 보기사람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사람 문장을 완성하세요 문장을 완성하세요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 문장을 완성하세요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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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셍이븐까 빛야키 워 드랍탈티라 액셍이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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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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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톱 발톱 그리야바라 아니 먼저 그리야바라 보기처럼 보기처럼 오다아름 친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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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ne 국적. 직업을 묻고 남 라스티라다 위 auxiliary 소외들 ıyoruz 문포는 아니고 문다언니 기아버트 마법 예시디만 구하고 대상보다 문포는 문포는 대답해보세요 대답해보세요 대답하다고 하는 것 대답하다고 하는 것만 어하여 보다 어하여 보다 이보다 더 픽스조리해라 그렇다는 조리하는데 대답해보세요 만약에 이해라 해무엇은 보다 먼저 이보기여가 해무엇 보다 먼저 이리하고 더욱더 자리가 없다면 보세요 에사리바 에사리바 보기처럼 친구들과 이름 국적 직업 보기처럼 친구들과 이름 국적 직업을 묻고 대답해보세요 이준 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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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göra 내 회사원 어휘야 사퀴소가 누이저나 사퀴어소 누이저나 빠뜨라오 아니 두한네보이네 성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남비호 리안레 원자 리안입니다 두한네베리 성사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군대스고만체 호 아니 두한네네 원 리안레 원자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뭐 파키스탄고만체 호 아니 두한네베리 회사원입니까? 회사원입니까? 펌펄이거 깐다로? 펌펄이거 깐거죠? 아니 네 회사원입니까? 입니다 네 회사원입니까? 아니 어떤 일하고 보기만인자 리안 아니나? 리안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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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 않나요? 파키스탄 사람 아시지 않나요? 아시지 않나요? 하사원입니까? 대상용 거거죠? 사전네베리 회사원입니까? 사전네베리 회사원입니까? 나의 변화시키지 않나요? 사전네베리 회사원입니까? ος comprend? 네 회사원입니까? 문화와 풍경에 들어있는 이렇게 사이 maar 이번 년 우리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이 시장에 말하자면, 자신 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인사할 때, 인사할 때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인사할 때 자신보다 아프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많거나 자신보다 많은 부점이 많아만 VST 플러스 거나 서픽스 조리에 대해 지위가 높은 지위가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과 사람과 나왁처럼 말하는 사람과 나왁는 사람은 나왁은 나왁을 수 없는 사람을 자여 사람은 사람을 자여 그런가 나왁은 나왁 플러스 나와 과언 backgrounds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인사할 때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처음 만나면 처음 만나면 인사할 때 처음 만나면 인사할 때 처음으로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여행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때 러우는 데에 펼쳐야 하는 거니 뭐이러 쪼지 베베고 만치 서가 인사할 때에 대체리거리도 되어있어 그사리 아디라로 대체리거리로 직장 동료나 직장 깔에 털로 직장 동료나 동료 서걸음이 나 나와 과오 동료 서걸음이 서걸음이 직장 동료 아는 사람과 알다 이는 러지에 사일렐스 너는 내 에코 아는 사람과 진해자니고 만치 서가 인사할 때 아는 사람과 진해자니고 만치 서가 인사할 때 가령 탈로우고 깜빠로우가 진해자니고 만치 서가 아는 사람과 진해자니고 만치 서가 인사할 때 돋아бы 식당 동료 artist 아는 사람과 회전 아니 친한 사람과 인사할 때 친한 사람이 인사할 때 자기와 함께 찢어주면 행복해지는 행동으로 환경에 대하여 당신이 내가 부족한 or하는지 가상시키는 행동으로 환경을 복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동으로 환경을 통해 진한 사람과 나지 바이밤 만체성과 인사할 때 아비바딤 가리두기 내 사랑과 내 사랑과 내 사랑과 내 사랑과 내 사랑과 내 사랑과 내 사랑은 인사, 아비바딤, 그리트 가리두기 양해, 아비바딤, 그리트 가리에 Embimat 피해 corridors More 세상을 가지고 Echoving 흡 Jos poison 감사합니다. SQC Education Korean Language Center Bagbazar RR Campus Pachari